류신시대, LA다저스 류현진 선수와 류신시대를 합친 말인데요. 요즘 야구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생조어라고 합니다. 류현진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류 선수의 비방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. 해당 게시물은 류 선수가 팬들의 사인 요청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홍보성 봉사활동에 가서도 내내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글이 삭제되자 야구팬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글쎄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류 선수의 비방글을 내려오고 있습니다.